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1년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에는 오면 안 돼요? 알겠죠? 다음 주에 오면 안 되고 이번 주 토요일날은 마무리 지문 정리하는 거 아시죠? 오전에 중개사법 끝나고 오후에 3시부터 들어가니까 3시부터 들어가는데 민법청취 물권 그 다음에 계약법까지 해서 4시간을 잡고 있어요 폐지수는 26장인가 26페이지인가 나갈 거거든요 근데 눈에 익은 거고 보였던 지문들인데 그 내용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들으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3시부터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시험 본 건 최고점은 87.5네요 점점 점수가 낮아지는 느낌인데 평균 점수는 60점이에요 60점인데 60점이면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 수업 계속 들어오시면 한 50점 이상만 모의고사에서 맞으면 지장은 없어요 학계 가는데 보통 공법은 50점만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법은 50점 맞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미쳤네 그래요 민법은 80점을 요구해 학생들이 공법은 50점을 요구하고 민법도 똑같이 50점 맞으면 돼요 그럼 지장 없어요 합격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뭐 지금 60점이 넘지 않아요 65점이 넘지 않아요 해도 50점만 넘으면 합격은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하는데 40점은 저도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그건 좀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은 자 문제 한번 봐볼래 1번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속 봐왔던 내용들이고 많이 봤던 짐들이거든요 확인 여부를 좀 가리면 좋은데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이 시험을 봤는데 5명이 못 맞힌 시험이에요 40% 4명만 4명 정도 맞힌 시험이거든요 왜 이게 4명만 맞혔는지 저도 잘 이해는 못해요 이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1번에 보시면 자 한번 봐 볼게요 어 여기 1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갈게요 잠깐만 자 보시면 법률행이 불릉이다라고 돼 있는데 불릉은 원래 6가지가 분리되어 있지만 우린 2가지만 중점이 되거든요 하나가 원시적 불릉하고 후발적 불릉인데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원시적 불릉은 당연히 뭐예요 이건 이건 원시적 불릉은 무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효가 되고 다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죠 하나가 뭐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이걸 계약 책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담보 책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담보 책임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릉일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일부 불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불릉이다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량 부족이죠 수량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 체결 전에 토지가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실측을 하니까 80평 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일부가 부족한 거죠 그때는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묻는다 그럼 틀려요 포인트가 어딘지 알겠죠 전부인지 일부인지만 고별하면 되고 후발적 불릉은 유효인 거잖아요 유효인데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가 귀책 사유가 있느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느냐에 따라서 얘는 채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행이 되는 거고 얘는 위험부담이다 라고 돼요 위험부담이다 그러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뭐가 있냐면 채무 불이행에서는 해제란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해제하여 손배청이 들어간다 공식이 들어가는 거고 위험부담은 해제란 말을 절대 써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해제란 말을 쓰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짓이에요 이건 해제는요 이건 그럼 뒤진다고 하면 또 안 되고 하여간 죽어요 알겠죠 이건 해제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어느 시점을 물어보잖아요 어느 시점을 물어볼 땐 참 더 법률행위시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혹시 이행불릉이 있잖아요 이행불릉으로 담보 책임을 져야 될 때 손해배상을 물어주잖아요 그 손해배상의 기준점은 불릉시가 기준점이에요 법률행위시가 아니고 그것만 약간 틀려요 그것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기다 나온 김에 쓸까요 여기다가 뭘 하나 쓰냐면 그 담보 책임 있잖아요 담보 책임에서 불릉이 있어요 불릉 있을 데가 없네 불릉이 불릉 이행불릉으로 인한 담보 책임이 나올 때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계약성입시가 아니라 불릉시가 기준이에요 불릉시를 기준해 가지고 손배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정한다 그래서 불릉시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요 이것만 좀 약간 특이해요 나머지는 그냥 법률행위시 계약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시적 불릉 동그라미는 무효이죠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에 생길 여지가 없다 이게 여지가 없다 이게 틀린 거거든요 이건 여지가 없다 원래 당연히 원시적 불릉은 무효니까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뭐냐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에요 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배상이란 손해배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손해배상 나올 때 밑에다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계약체결상 과실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과실책임에서는 신뢰배상이 나온다 신뢰배상이란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하나 체크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X가 됐어요 그 다음 계약 성립 후 후발적 불릉이죠 이행 불릉이다 불가능이 된 겁니다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데 유효인데 이에 채무불이행이냐 위험부담의 문제냐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여기서 채무불이행이 될 거냐 위험부담이 될 거냐 규칙사유를 가지고 나눠지는 거죠 일부가 불릉일 때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전부가 무효다 그랬는데 밑에다가 이무규정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럼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일부만 유효로 할 수 있어요 일부만 유효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거야 일부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약관이에요 약관법 약관법은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일부만 무효가 되고 일부를 유효로 하거든요 전부 무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약관법은 그래서 약관법은 일부 무효의 법률이 1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관법은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10년 동안 한 번 나온 지문이에요 이 지문도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틀린 거고 요건 맞는 거네 ㄱ ㄹ ㄹ ㄹ 어디갔니 아니 틀린 거 찾으라고 했거든요 답은 찾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효력규정이 아닌 거 처음으로 낸 거거든요 단속규정 효력규정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초가 중개수소에 초가 있죠 그럼 이 초가 부분만 무효죠 초가 만자가 들어가야 돼요 무효다 라고 하는 거 그럼 무효라는 건 효력규정이에요 단속규정이에요 효력규정이죠 아닌 걸 찾으라고 했네 효력규정 자 중개가 직접 거래했다 요건 뭐요 3-3이죠 3-3 3년 이하의 증여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중개사법의 3-3인데 얘는 단속규정이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얘는 유효예요 직접 거래는 그래서 얘는 단속 이건 효력규정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강행복귀 효력규정이죠 이건 명의신탁 위반하면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니까 얘는 효력규정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죠 이거 안 받으면 무효죠 이거 무효니까 얘도 뭐가 돼요 효력규정 전면은 단속규정이죠 단속규정이 됩니다 처벌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니은하고 미음 니은 미음이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그 이중매매가 나오면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되죠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1차 그 다음에 2차가 되는 거잖아요 자 얘가 뭐라고 했어요 이중매매 원칙은 뭘로 가요 1번 원칙은 유효가 됩니다 그때 병이란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한다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적극가담을 했습니다 적극가담 그러면 몇조 위반이에요 자 1번에 103조 위반이 되죠 그러면 갑하고 병이란 사람은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 돼야 안돼요 안되죠 불법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자 두번째 기분 나빠 을인 기분 나쁘다고 나를 배신하고 니가 나를 팔아 이걸 그럼 뭐라 그래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야 기분 나빠 나 등기 필요 없어 야 을은 을은 뭐야 계약을 적극 가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필요 없다고 등기 그럼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뭘 청구해 손배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세번째 나는 이 집이 탐난다고 가져와야 되겠어 그럼 을은 어떻게 을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뭘로 가야 돼요 이걸 우린 체대라고 하죠 체대를 청구할 수 있다 네번째 체치는 된다 안된다 안돼 왜 체치가 안되냐면 여러분들은 체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채권자치소권은 406조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있죠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뭐야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얘한테 가방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돈 달라는 거야 등기 달라는 거야 돈 소위권 소위등 소위권 이전 등기잖아 이걸 갖고 있는 채권이라고 그러면 체치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돈 달라는 채권이어야 돼 금전 채권 이게 금전 채권이 아니면 돈 달라는 금전 채권이 아니면 당연히 채치가 안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여긴 등기 달라는 거지 이 사람이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안된다고 이게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 안 갚아 나는 금전 채권 갖고 있죠 그럼 채치가 되겠어 안되겠어 되는 거지 전제조건 일단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정 나와 여기 뒤에 정 정인데 선일까 악일까요? 선이 악이야 눈치 있으면 선이지 소위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 이중매매는 답이 될 놈은 답이 될 놈은 요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요걸 애워주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1번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중도금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럼 중도금 들어가 있어야 이중매매 문제가 나와요 그럼 더 이상 해약금 해제는 된다 안된다? 해약금 해제는 안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10년 동안 기출 문제 중 이중매매가 나왔을 때 해약금 해제는 안됩니다 이 지문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10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다고 자 적극적 권유 보이시죠? 틀린 겁니다 1번 값과 병가는 적극적 권유 몇 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 된 거죠?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됐다 보이신가요? 요효? 무효? 무효?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반환 안 되죠? 이유는요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가 됐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대리가 들어왔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는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고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여기에 병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병은 몰랐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기준이다? 대리인을 기준해가지고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대위하지 않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네? 그렇죠? 대위는 안 돼? 아니 직접은 안 되죠? 직접은 돼? 안 돼? 안 돼? 원만 된다? 대위만 된다? 이걸 물어보는 거고 만약 토지가 만약 갑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냥 보이네? 채취? 채취 보인가요? 끝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돼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무가 나와요 이게 무자입니다 혹시 무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 갑을, 병정, 무, 기 나올 때 문자인데 이 무자예요 이거 무자인데 뭐예요? 모르는 경우에도 모르는 경우다 이게 뭐예요? 선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 안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이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중매면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거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유효 근데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 오케이 자 1번에 보시면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기 체크 당시 상황의 최선이다라는 말 보인가요? 당시 상황의 최선이었습니다 이런 말이나 또는 강박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럼 강박이나 당시 상황의 최선이었다는 말은 같은 판례예요 같은 판례 그러면 강박은 지금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 안 해요? 일치가 되는 거지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머릿속에 돈 줘야 되겠다 입으로 돈을 지갑을 내놓죠 그럼 강박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죠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비진이가 될 수 없다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되면 암기라도 하세요 이 단어는요 자 그 다음에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입니다 무효는 상할 수가 있었네 그러면 상할 수는 무효죠 그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무과실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과실은 뭐가 된다? 불문입니다 무과실은 따지지 않고 선인지 아기만을 따집니다 비통착사강은 자 근로자 자의가 보인가요? 우리 명예퇴직 있잖아요 은행원들이 퇴직하는 거 항상 누이세 이시가 되죠? 퇴직금으로 상여금으로 5억 주고 또 퇴직금 별도로 준다 해가지고 나올 때 10억 가까이 받습니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부럽죠? 부럽지 욕할 건 아니에요 왜? 돈이 남아 돈이니까 은행이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 아닐까요? 좋은 데 들어가야지 그럼 그래서 회사를 자의로 냈어요 그럼 이건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해 안 해? 일치가 되지 이게 비즈니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대출 보였네? 대출이 보이면 뭐라고 했어요? 대출이 나오면 비즈니다? 아니다? 아니다? 통정이다? 아니다? 통정이 아니다? 그럼 대출은 유효, 무효? 유효다? 유효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출이 나오는데 뭐가 보이는 거야? 플러스 해가지고 양해가 보이더라 지문 중에 양해가 그럼 얘는 뭘로 가야 된다? 통정 허위에 해당이 돼가지고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포인트는 어디예요? 양해를 찾아야 된다고 양해 양해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그럼 비즈니다? 아니다? 아니다? 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해당된다? 어? 이거 틀렸네? 어? 이거 틀린 거네? 삽이 4번이었나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이네 있는 단독행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 가볼까요? 시옷 밑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시옷은 없는 단독행이에요 이거 비즈니 적용된다 안 된다? 둘 다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돼요 둘 다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통정을 물어봐요 통정허위 표시는 단독행이 적용돼야 안 돼요 단독행이 통정인데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단독행은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있는 거야 통정이 되지 상대방 없는 건 되겠어 안 되겠어 상대방 없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없는 단독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위에 있는 건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이를 물어보는 거야 단독행이 단독행이 할 때는 보통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통정이 적용되고 없는 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10년 동안 내 기억 속에 한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꼭 기억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 한번 좀 정리한 거니까 봐주시고 5번 호위 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 대항할 수 없는 사람 나오죠 이거 틀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섭한 사람이에요 왜 나 점수 안 나와요? 이걸 틀렸어 이거 틀렸는데 점수가 왜 안 나와요? 그렇게 묻는 분들 있잖아요 참 자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보호해 안 해? 해 상속인은? 안 해 파상관제인? 해 수익자? 안 해 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3자가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정답받은 사람은? 해 그럼 정답은 몇 번이요? 니은 니은 틀렸지 나머지는 맞고요 그렇죠? 이렇게 저번 주에 내가 냈던 게 뭐죠? 인수한 사람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당사자에 불과하지 3자가 될 수는 없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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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계 받은 사람 인수 받은 사람 이해 되시죠? 그건 당사자지 3자가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